요즘 장래희망이 유튜버라고 말하는 초등학생들이 많습니다. 그만큼 선망의 대상이고 이미 개인 방송을 하고 있는 어린이들도 상당수인데 유튜브가 만 14살이 안 된 경우 혼자서는 라이브 방송을 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. 어떤 걸 우려한 건지 실제 얼마나 잘 막을 수 있을지 언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. 자신의 일상을 영상으로 만들어 공유하는 키즈 크리에이터들. 수십만에서 수백만에 이르는 구독자들을 대상으로 자주 라이브 방송을 갖습니다. 인기 유튜버들의 소통 방식이지만 이런 영상들이 아동 대상 성범죄를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. 유튜브 알고리즘을 통해 추천한 영상에 성적인 영상이 다수 포함돼 있기 때문입니다. 이에 따라 유튜브는 미성년자 보호 정책 차원에서 지난 3월부터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가 나오는 콘텐츠에 대해 댓글을 금지하고 있습니다. 이달부터는 규제를 더 강화합니다. 만 14세 미만의 유튜버는 혼자 라이브 스트리밍을 할 수 없습니다. 라이브 방송을 하려면 보호자를 반드시 동반해야 합니다. 단 사전 제작물에는 미성년자 단독 출연이 가능합니다. 또 규정을 어긴 영상을 더 잘 찾아낼 수 있도록 콘텐츠를 식별하는 기능을 강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. 실제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일부 사용자들이 아이의 방송이 갑자기 중단됐다며 문의하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. 다만 AI가 외형으로 나이를 식별하기 때문에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됩니다. SBS 언민재입니다.